네, 최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분들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심각한 문제가 안으로 곰고 있다고 표현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역시 그런 것 같은 어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래서 그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에 의료 정책을 몇 가지 바꾸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특히 주요 이슈로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정부의 입장을 함께 들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3프로TV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고 오늘은 그 의견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면서도 제가 듣기에는 정부 입장에 아예 반대쪽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오히려 굉장히 상당히 반가운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애청하는 채널이고요 저의 노동료 같은 그런 채널이어가지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 건강상식 이런 거 배워보면 참 좋은데 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는 하기 좀 어려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핫 이슈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숫자이거든요 분모에 따라서 분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비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왔을 때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매우 큰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냐 거기에 대한 저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거의 전체 정원의 3분의 2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재 약 5천 명 남지신 의대 신입생 정원을 지금 3천 명에 3천 명에서 그렇죠 3천 명을 5천 명으로 바꾸는 거니까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려야 하기는 한다? 아니면 늘릴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러는 것이다? 이거는 저도 양쪽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소신은 저는 매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는 감원까지도 고려한 증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조금씩 늘렸다가 뒤에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거랑 전체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늘렸다가 줄이면 그러면 3천 명 이하로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줄어들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늘린다고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실제 효과는 10년 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정말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20년 정도 뒤입니다 그렇죠 지금 늘려서 뽑아도 10년 후에야 의사가 나오니까요 의사가 나오고 그때 이제 2천 명 늘린다고 하면 2천 명이 나오는 거고요 10년 하면 2만 명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뒤에 자료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그 시점 의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의 20% 정도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의사 관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의사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의대 졸업하시고 나중에 은퇴하시고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되어 온 의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을 그대로 뒀을 때는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가 되면 14만에서 16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러면 20년 뒤에 저희가 2천 명씩 늘여서 2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4만 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체 공급에서는 25%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체 의대 정원에서 3분의 1을 늘리는 거니까 굉장히 큰 폭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늘려도 그 의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에 새롭게 늘린 정원 때문에 불안한 의사는 20년 뒤가 돼도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예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과격하게 늘리더라도 전체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고 뒤에 설명해 주신 통계는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논지는 굳이 안 늘려도 되는데 조금 더 늘리면 좋겠지만 곧 줄여야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많이 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논지는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게 서로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데이터를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냐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의대 증원 쪽에서도 계속 OECD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세요 OECD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OECD에서는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성적표를 보면 건강 상태를 보면 건강 상태는 전체 지표 중에서 75%가 평균보다 좋은 성적이에요 건강 상태는 좋은 성적인데 그런데 안 좋게 나온 성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지표거든요 그게 주관적 건강 지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 안 좋은 거고 나머지 객관적인 수명이나 예방 가능 사망률 이런 지표를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좋은 게 의료 시스템이 꼭 좋아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흡연율도 낮고 음주율도 낮고 당뇨병도 낮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필수율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필수율의 위기라고 하고 필수율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것들을 주요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실제 성적표로 보면 측정 가능한 성적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근경색이 걸리신 분들의 생존률 뇌졸중 걸리신 분들의 생존률 이런 지표들은 보면 OECD 지표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의 질 지표 중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병원에 가면 항생대 처방을 얼마나 많이 받냐 불필요한 입원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런 지표들에선 우리나라가 성적이 안 좋거든요 다른 말론 의료의 공급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판단될 정도의 입원이 너무 많아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급은 여전히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표현인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환자가 사망했다 내지는 시골에 가면 산부인과가 없다 필수 의료과 있어야 병원이 운영되는데 그 의사 구하기 어렵다 그런 뉴스가 들리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좋아요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는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시적인 구조에서는 공급이 잘 일어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영역들에 있어서는 지역적이라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성적이 좋은데 미래에도 성적이 좋을 것이냐를 보면 그거는 상당히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성적표를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달성해 왔냐 하면 재작년까지는 OECD 평균보다 낮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사비 과로를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OECD 평균보다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증가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증가 속도는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필수의료에서 의사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의료에 특히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사람과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격차의 문제는 경제적 격차도 있고요 삶의 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 법적 위험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벌어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세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필수의료에서 핵심적으로 종사하는 교수님들을 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60대 초반까지의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은퇴하게 됐을 때 미래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과 일적 자원이 계속 유입이 될 것이냐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대체로는 저희가 앞으로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3% 보다가 출산율 이야기 나오면 자주 다른 데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쪽 섹터도 똑같습니다 미래의 이 재정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돌아가는 시스템이 미래에는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의료를 잘 감당해왔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의사들의 진료 숫자가, 진료 빈도와 횟수가 많은 것도 있겠고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동안에는 젊고 건강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에 큰 불편함이 없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내년부터 앞으로는 급격하게 고령화될 거니까 의사들은 급격하게 고령화될 테니 의사들도 이미 당연히 고령화되겠죠 그러니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빠르게 은퇴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수요자인 국민들은 급격하게 같이 고령화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의사 숫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보다 더 그리고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게 될 거고 예상하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요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뛰어나서 제도 설계가 잘 되어서 성적표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인구 구조가 의료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구성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는 거시적인 구조에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의사와 젊은 국민들이 만났으니까 네, 젊은 의사, 젊은 국민, 그다음에 부양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면 지금 너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일단 뜨거운 손의 오류랄까요? 계속 잘 돌아갔고 농구의 슛이 너무 잘 들어갔으니까 다음 슛도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정부도 하고 국민도 하고 계신 게 지금 의대 증원 문제의 큰 배경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공급을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경제도 성장하고 있고 인구 구조도 좋았고 의사 인력도 개수라도 배출되고 있는 데다가 기술 발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료 적용성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이때까지 지난 4번의 정부에서 모두 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데 국민들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게 문제니 그걸 좀 정부가 보조해줘라 그리고 이제 미래의 재원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재정축에 건강보험 재정축에 같은 것들을 보면 내후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적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 적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추계가 있는 상태에서의 적자냐 하면 지금 건강보험 유율이 계속해서 연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간 계속해서 과거에 올려왔던 만큼 올린다고 가정을 해도 적자의 폭은 따라갈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인데 그런데 그게 왜 의료 특히 의대 정원 문제랑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리는데 이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처음에 3%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디스클레이머를 거시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저는 이제 학자여서 독려평가가 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이건 독려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연평균 건강보험 시장이 몇 퍼센트 성장하냐면은 연간 8%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고 있다 점점 더 연간 매년 총 진료비 총액이 8% 정도씩 증가를 하거든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그런데 그 8% 증가의 오리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의료비가 증가해서 아니면 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포션은 전체 포션의 15% 정도입니다 나머지 75%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고령화 같은 연령효과 때문에 나옵니다 연령효과는 어떤 문제냐면은 50세부터는 50세랑 55세는 의료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3배 차이가 나요 55세와 60세도 1.3배가 차이 납니다 그거는 계속 곱해지는 형태이죠 그래서 뒤로 가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계속해서 1.3배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 구조 없이도 전체 연간 8%의 성장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8%의 비용의 유도를 우리나라 재정이 버틸 수 있냐 모든 축에서 20년 뒤가 되면 정말 심각한 정도의 재정 붕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저는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건강보험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적립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립 금액을 까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건강보험은 매년 걷어서 매년 쓰는 거라서 바로바로 파탄이에요 먼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빨리 개혁될 것이다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필수료의 위기도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의대에 너무나 우수한 인력들이 쏠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적표, 배치표 보면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이고 저는 사실 이공계 교수에 가깝거든요 저도 이공계에 좋은 인력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 3분의 2 증원이잖아요 3분의 2 증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 그래프가 그 그래프인데요 증원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증원의 폭이 8%의 성장과 전체 GDP의 실질성장의 격차를 따라잡을 정도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연간 얼마만큼의 시장 성장률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요 그런데 위에 보면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의 정원을 유지했을 때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몇 퍼센트 정도씩 성장할 거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평균 보면 한 2040년까지는 7% 정도의 성장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요 감소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증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GDP가 우리가 예상되는 실질 성장률과 그다음에 의료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맞춰지면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시점을 우리가 얼마만큼으로 예상을 해보냐면 증원하고 30년이 지나야지만 격차가 그냥 스테이블해집니다 그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세요 다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대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수입과 의사가 아닌 지격의 수입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의사가 아닌 지격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그런데 의대 진학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직업이죠 다른 직업과 의사 선택한 것에 전체적인 기대소득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대 진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료 시장은 이미 8%씩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효과는 미래가 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감속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거다 2,000명 의사가 10년 후부터 쏟아지더라도 그분들이 그리고 상당수 필수 의료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령화되는 속도 환자 늘어나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의사가 모자라면 모자랐지 환자가 모자라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러면 의대 증원에 그런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시장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무한정 늘릴만한 재원이 과연 존재하는가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있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더 효과가 클 수 있고요 그건 물론입니다 국민들이 병원을 덜 가면 당연히 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건강보험 재원도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덜 가기가 쉽겠느냐 하는 그런데 만약에 줄이지 않으면 더 빨리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의대 증원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필수의료에 있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적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있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들의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거죠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재훈 교수님 의견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의사 증원, 필수과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 수요의 감소 사실은 조금만 아픈데도 병원 가고 그런 것도 OECD와 비교하면 많으니까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입니까? 하지만 증원은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너무나 뒤이고요 최소한 10년 후? 최소한 10년에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효과가 나올 경우는 20년 뒤고요 그리고 그 20년 뒤에 우리 재정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거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요거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이번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건강보험 요율이 7.09%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보험 요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서 지금 28년까지 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28년에는 7.5%까지 올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자의 폭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가 나오는 게 한 35년 그다음에 완전한 효과가 나오는 45년인데 어떠한 재정 전망을 봐도 이것은 전체의 수요의 절반 정도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걷는 것만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시급한 건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좀 더 정제해서 진짜 아픈 분만 병원에 가고 안 가도 낫는 병들은 웬만하면 가지 말자는 쪽으로 우리의 의료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지금 의사 증언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마이너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더 시급한 문제가 있고 그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와 이제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인데 증언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앞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교수님 그거는 굳이 이제 제가 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자면 국민들아 병원 좀 그만 다녀라라고 하기가 가장 이야기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표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일 말하기 불편한 거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도 제일 시급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만 되면 의사 직원도 필요 없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쉽지는 않을 것이며 두 번째는 줄이고 줄이고 줄이더라도 앞으로는 노인이 많아지는데 지금까지는 노인이 별로 없으니까 아유 젊은 분들이 좀 참지 뭘 그렇게 감기라고 그렇게 병원 가세요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줄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건강보험자도 많이 더 내야 될 거고 직장인들이고 자영업자고 앞으로는 노인들이 병원 가는 게 지금처럼 자유롭지도 않을 거고 수요를 정부가 줄여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제 꾸역꾸역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돌아가야 될 테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 의사 숫자마저 부족하면 의사 인건비가 비쌀 거고 우리의 의료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의사 인건비 아닙니까 대부분이 장비 같은 거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 그거를 좀 낮추는 게 앞으로의 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의 파탄 가능성을 줄이고 하는 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래서 증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데 동의하지만 증언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정도의 정부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나중에 결국은 모자란다면서요 그러니 증언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께서 여론이 이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증언을 하게 되면 의사 인건비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아니면 의사 인건비와 다른 직역 사이에 격차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와 통계는 증언을 해도 의사 인건비는 감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의사 인건비는 다른 전체적인 인구 노령화로 늘어나는 수요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 수요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는 지금 그대로 놔두면 의사 인건비는 앞으로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TV 보다 보면 부양비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 부양비가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부양비를 의료의 관점에서도 부양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는 그냥 일반 부양비입니다 그런데 일반 부양비도 악화가 되죠 그런데 일반 부양비에서는 아이 키우는 돈이랑 노인 모시는 돈이랑 그중에 비교를 해보면 저는 사실 아이 키우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비도 있고 그런데 의료의 관점에서는 압도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높아서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냐 하면 지금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생산 활동하는 사람 한 명이 두 명분의 노인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여드릴 슬라이드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이 있냐 합니다 지금 한 해의 출생아 숫자가 23만, 20만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초반에 정원은 분자이고 분모는 인구수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지금의 시장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의사 인건비와 다른 지격 사이의 격차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우수한 인력들이 의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그 시점에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의료에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소비적인 파트이고 복지에 가까운 파트입니다 재생산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적정한 숫자의 인력을 미래에 계획을 해서 배분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술이나 이공계에 우수한 인력들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책의 선후 관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아니면 의사 인력 계획 같은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의대 증원의 인력이 가장 우수한 인력들에 대한 블랙홀이 되지 않게 다른 수요나 공급이나 아니면 의료계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의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건데 공급의 도덕적 해의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의랑도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걱정하신 다들 의대만 가면 우리나라 공대 과학계는 어떻게 될 거냐는 논리까지도 당연히 그걸 각지 걱정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쏠리는 이유는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의사들만 많이 벌기 때문이고 그걸 없애지 않으면 계속 쏠릴 테니까 의사들을 좀 적게 벌도록 하자 그거까지 솔루션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그 솔루션이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의대 증원이고 저는 적게 벌자라는 말은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저항은 굉장히 셀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 속도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같은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줄이지 않으면 쏠림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줄이는 방법을 정부는 증원이라는 카드를 생각하는 거고 교수님은 의료 수요 자체를 줄여서 병원 가는 사람 자체를 줄이면 피부과 시술 받는 사람 자체를 줄이면 피부과에서 수입이 줄어들 거고 성형 수술 받는 수요 자체를 줄이면 성형외과 수입이 줄어들 거다 그런데 사실 성형외과와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급여 시장이거든요 거기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사실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필수료를 지탱하는 근간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건강보험 재정과 사실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통제 기전 없이는 저는 어떠한 대책도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력한 도덕적 해의의 기전을 국민한테도 드리는 거고 공급자에게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필수유료에 대한 쏠림 이런 것들을 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해결이라는 건 결국은 실손보험도 손볼 거 손보고 결국은 실손보험이라는 게 병원 가는 국민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지만 국민들의 의료 수요 자체를 개선 개혁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사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과 자성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요 뭐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잘 병원을 안 가면 괜찮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는 이해하시죠? 저는 굉장히 이상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정부도 의대 증원에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 게 국민의 보장성을 줄이는 데 성공한 정부도 없습니다 뭐 그렇겠죠 보장성이라는 건 병원비 지원해 주거나 병원 가서 충분히 쓰세요 그런데 그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래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 다음에 부양할 수 있는 인구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의 의대 증원 문제만 해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속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당분간은 더 깎아먹는 정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자원에서 생각한다면요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의 말씀은 좀 더 표현하기에는 이상론에 가까울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의료 수요를 줄이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금보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의료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만들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면 차선 또는 차악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이 결국은 증원과 말씀하신 대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의사 쪽 의사분들 쪽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쪽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셨으니 여쭤본다면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증언만 해서는 뭐 답이 아니겠죠 다 천명을 증원해도 다 천분이 피부과로 가면 속칭 피부과로 가면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그러나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면서도 증원을 안 해서 증원을 안 해서 개업만 하면 수천만 원을 매달 버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필수 의료로 가는 의사들이 자꾸 고민하게 될 거고 고민할 끝에 필수 의료 쪽으로 오더라도 연봉을 많이 드려야 될 거고 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면 많이 드려야 하나 우리의 재정을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어려우니 증원을 같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증원은 그렇게 반대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의료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개원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대학병원에서 계신 분도 있고 봉지 가는 분도 있으시고요 저처럼 학자도 있죠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의료계를 대변하는 사람이 의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의협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저처럼 매우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어떠한 형태의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의대 교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 학생을 3분의 2 정도를 더 받아라 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의대 교수 협의회나 의대 학장님들은 2,000명 정도의 급격한 정원은 교육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받을 수 있냐 2,000명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죄수의 딜레마를 굉장히 잘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각 의대 학장님들한테 설문조사에서 다른 의대는 얼만큼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 학교는 얼마나 증원할 수 있으세요? 를 물었더니 다들 실현 불가능한 숫자들을 적어냈다 그 말씀이죠? 그걸 이제 첫 번째는 의대 학장님들이 한 번 하신 거고 이번에는 이제 대학 총장님들이 하고 계신 거죠 총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많이 적어내셨다가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어렵다라고 해서 35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바꾸신 상황이고요 350명 정도는 과거에 의약분업할 때 의약분업하는 바람에 의사들 소득이 줄어드니 의사 숫자를 줄여서라도 소득을 유지해달라는 그 주장 때문에 줄어들었던 300명 정원을 다시 복구하는 거니까 교수님도 그대로 의대 교실 사이즈도 그대로라면 그거는 못 늘릴 바가 아닌데 그때보다 더 늘리려면 시설도 더 필요하고 의사 교수들도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인 거군요 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의대 교육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의대 교육의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의대 교수를 지금 상태에서 그만큼 뽑을 수 있냐 아이들이 나오는 건 10년, 15년, 20년 뒤고요 증원이 필요한 의대 교수는 현재거든요 현재 그 사람들을 또 구할 필요가 있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갑자기 의대 교수님들을 어디서 구하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사직을 하고 나간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사실 자라서 필수유료의 교수가 당장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증언된 분들이 정부의 계획대로 잘 필수유료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중간을 지탱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국민과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정부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로 비춰지는데 그러면 지금의 전공의, 전임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수유료에 남아있을 감정적 여력이 있겠느냐 그 부분은 저는 정책도 서로 상호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들을 너무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다는 말이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같이 고생해야 되거든요 뭐 이해됩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개선, 개혁과 하더라도 개혁의 당사자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면 그건 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입장 바꿔놓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거예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노고도 아는데 그러니까 자꾸 필수의료 쪽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지원하는 것도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이외의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선택하지 않고 필수의료로 오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레이저 기기 사다가 이거 타면 사실은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의사에게만 맡기고 그런데 수요는 여전히 많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자꾸 늘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줄이려면 거기를 마진을 줄여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 자체를 늘리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서 그거를 다른 방안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주장,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은 2,000명 증원, 3,000명 증원도 원하시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입니다 의료 시장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계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예방의학과 교실 그래서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명 증원한들, 3,000명 증원한들 원하시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럼 증원을 해서 원하는 효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1,000명쯤 해야 됩니다 제가 추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당장 그런 효과가 10년, 20년 사이에 내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원을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솔루션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증원해보고 싶다면 의대 교수님들 부족해서 의사를 기르는 교육과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생깁니까? 많은 분들이 의사 유인 수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의사가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불필요한 유인 수요를 지금도 수요가 많은데 다른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거시구조가 워낙 망해 있기 때문에 유인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경쟁이 공급시장에서 늘어나게 되면 의료시장에 있어서는 공급자 유인 수요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공급자 유인 수요라는 게 어떤가요? 공급자 유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의사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정보의 격차가 있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를 권하시잖아요 뭐를 권했을 때 지금 이 검사 결과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검사를 6개월 주기로 해도 되고 12개월 주기로 해야 되는데 그냥 6개월 주기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설명을 드려서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증원에 있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려볼 수 있습니다 늘려볼 수 있는데 그 늘리는 것들도 국가 인적 자원 설계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런데 그것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려볼 수 있죠 늘려봤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증원된다고 되니까 반수의 의지를 가진 의대생들이 늘어났어요 학원 가는 난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입장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2천 명 증원돼도 계속해서 기대소득과 격차는 클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리고 얼마나 2천 명을 언제까지 늘릴지는 모르겠어요 증원이 결정돼서 계속 늘린다는 가정만 하면 지금 다시 저 의대 갈래요 하는 것은 일종의 사명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변호사도 그랬죠 변호사 증원하니까 직장인들 다 그만두고 로스쿨 가고 그랬는데 몇 년 그러다가 말잖아요 요즘엔 그렇다면 뭐 글쎄요 그 기대하시는 효과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뒤 잠잠해질 때가? 네 교수님은 그러느니 얼른 의료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 논의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부분도 의료계에서 정말 많이 반대하실 겁니다 의료 수요를 줄이는 것도? 네 결국 같은 이야기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수입 줄어드는 문제니까 그런데 의료 수요에 대한 조정은 사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수료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대 증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료계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표를 하면요 증원을 막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걱정일까요? 걱정하시는 바가 저는 당장의 걱정이나 아니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교육 여건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는 정부와 의료계에서 해묵은 감정의 골 그다음에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쌓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도 협상이 없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의료계에서도 타협은 없고 백지화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때까지 의료계가 정부에 가졌던 여러 가지 실망감 실망과 불신과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쌓여왔죠 의료계는 고분고분하게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같이 결합된 결과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로 저는 지금은 정부가 더 여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를 지켜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시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알아듣기 쉽고 그다음에 조금 예쁜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예쁘지 않은 말들을 하고 계신 거죠 말씀하시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대 증원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쪽에 가는 의료진들이 최소한 자기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사람답게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증원을 재정을 넣어서 그거 지금까지 안 해놓고 뭐 이제 와서 왜 그거를 증원을 한다고 그러냐 이거 먼저 하면 우리도 증원 얘기를 좀 같이 고민해보지 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증원 없이 그렇게 해서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니 증원도 같이 한다는데 왜 증원만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는 갈등이더군요 네 갈등이긴 한데 그런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증원할 재정은 있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었고 그렇게 한다는 약속들을 참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그리고 보장성을 늘려서 재정의 악화 속도를 늘린 건 정부 실손보험을 도입해서 도덕적 해의의 기전을 국민과 의료계에 모두 부여한 것은 정부 그 다음에 필수 의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20년 30년 동안 필수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외쳐왔지만 고질적인 저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고질적인 필수 의료의 일부 영역에 있어서의 저숙과 구조를 고착화시켰던 것 네 그런 것들은 정책의 실패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것들은 다 의료계의 공급의 증가만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알겠습니다 의사의 의사분들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럼 이제 감정적인 논쟁이 돼서 불편해지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을 도입을 해서 의료계를 더 망가뜨린 것이 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실손보험 혜택이 있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는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도입할 때는 나서시지 않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의료 현장을 망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증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의료 시스템을 망치는 것처럼 들고 일어나는 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동안 정부도 똑같은 욕 들어먹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예산 안 하다가 증원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예산 늘린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느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늘려서 의사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즐기다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거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안 되라고 반발을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의료 시스템을 망치는 거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그동안 의료 시스템을 망치던 수많은 정책들이 도입될 때는 왜 거리로 안 나누셔도 되느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던질 수는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 당연히 궁금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증원해도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 문제가 아닌 것이죠 증원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폭이 전체 의료의 공급 규모에 비하면 그거는 효과가 30년 40년 뒤에나 4분의 1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이고 그 사이에 시장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증원을 해도 늘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도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거의 10년 이상 계속해서 개선의 요구와 아니면 개혁의 요구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그나마 조금은 최근에 신세대 실손보험은 조금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개선이 보험업계의 요구가 아니었습니까?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의 요구인 거죠 왜냐하면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계에서는 그래도 필수료를 이끌어나가고 전체 중지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학회 분들이거든요 정말 실손보험 때문에 우리 필수료에 종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유출이 많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의외로 계속해서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응도 그랬었고요 MRI 같은 거 좀 싸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하는 걸 의료계가 반대를 왜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버티지 못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처방을 누가 냅니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급여화로 바꾸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다 하고 계셨던 거였거든요 결국은 의료 재정이 파탄이 나면 그로 인해서 그게 필수 의료로 가야 되는 재원도 당연히 줄어들 테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나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류가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은데 한 집단을 하나의 인격화로 만드는 겁니다 의료계라고 하는 가상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일한 형태의 행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의료계 안에서도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세대별로도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 결국은 증언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에 대한 재정지원도 같이 해서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그럴만한 재원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재원 있을 때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한순부터 나오는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건강보험 요율이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건강보험 요율이 국민 소득에서 나오는 부분이 보험료 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정부 정책 중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거든요 직장 가입자는 그냥 유리지갑에서 말 그대로 나오는 거고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대한 부과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간접적인 지표에 대한 부과이잖아요 그런데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미래 세대는 대부분 직장 가입자에 가깝습니다 소득이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인데 지금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정책은 직장 가입자에게 더 많이 걷고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소득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지역 가입자는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은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건강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대와 세대 사이의 부양 의무를 서로 내려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 여유 있는 세대에서 조금 아래 세대를 위한 스페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준비금을 쓰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래서 재정 밸런스가 2070년, 80년에 맞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정이 너무 못 버티는 시점을 단 몇 년만 늦춰보자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번에 1차관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2차관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앞으로 무슨 돈으로 그런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지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매번 파탄난다, 파탄난다 말은 그렇지만 파탄난 적도 없고 지금도 10조 원 넘는 돈이 오히려 쌓여 있으며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괜찮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무 시원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학회에서 굉장히 비관론을 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정 전망에 대해서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지도 교수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정 교수는 예전에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20년 전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파탄난다, 파탄난다 했지만 파탄 안 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하는 반론이 교수님 세대에서는 인구가 준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출산율이 저하가 된 적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구 구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최소한 5% 7% 성장하던 시절의 정책 환경과 지금의 정책 환경은 다르다 그게 말하는 뜨거운 손의 오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럼 파탄난다, 파탄난다, 파탄난다를 전망하셨 교수님 하셨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세대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출산율이 줄어들거나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줄거나 경제성장률이 꼬꾸라지거나 그런 가정으로 파탄난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이나 보장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건데 확대가 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냐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굉장히 최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요율을 국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7%이지만 예전에는 5%이던 시절, 4%이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전망을 비관적으로 해야지만 건강보험 요율을 서구 선진권 수준까지는 못 가겠지만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재정 전망에 안 좋게 나와야 될 이유가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정 교수님께서 파탄난다고 하는 건 그와 무관하게 진짜 파탄날 거니까 파탄난다고 하신다는 근데 지금 정부의 재정 전망이 대부분 중2추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2추계가 출산율이 1.1에서 1.3 정도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0.7 초반이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부교수님 부교수님이시지만 항상 정 교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정재훈 교수님의 의견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의도 수요를 어떻게 과감하게 줄이고 효율화할 거냐 이 문제다 그거 안 되면 2천 명 아니라 3천 명을 주문해도 어차피 안 될 문제고 그러니 우리는 논의의 초점을 좀 다른 곳으로 맞추자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와 더 부합할 거다 그리고 증원을 해야 한다면 한 3, 400명 혹은 몇백 명 단위로 앞으로 꾸준히 하는 정도는 괜찮으나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현장에서의 교육 문제가 제일 먼저 불거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교육 문제고 그리고 또 이공계 걱정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이제 R&D 예산을 이공계로 분류돼서 삭감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공계 300명 더 유출되는 겁니다 늘리는 만큼요 당분간은 똑똑한 이공계생들 중에 300명 늘리면 300명이 2천 명 늘리면 2천 명이 그쪽으로 유출되는 것이니 네 그게 의사 편 들어서가 아닙니다 편을 안 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줄이면 되겠네요 이공계를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라고 모든 시장은 그동안의 컨텍스트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변화시키는 것도 위험한 방향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한 2천 명의 증원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증원이 되면 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그것이 오히려 공급을 더 불러일으켜서 수요를 늘리는 상승효과를 걱정하셨죠 네 그래도 다 피부과로 가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또 하나의 피부 미용 방법을 개발해서 또 그걸로 그분들이 큰 문제 없을 건데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또 그쪽으로 빨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인 거죠 아 그렇게 러프하지는 않죠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래도 의료계에서 이해할 정도로의 서로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너무 대립적으로 쌓여왔던 그런 복잡한 이른바 컨텍스트 그것 때문이라서 협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양측의 협상의 자세라 협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순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다 네 안 그러면 타협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뭐 또 모시기가 어려워서 짧게 좀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시장의 수요가 의사 돼서 너도 의사 서비스 공급할래요 하는 쪽이 있으면 늘리는 거지 그리고 그걸 정부가 그걸 정책적인 판단으로 늘리는 것인데 그걸 늘리는 걸 왜 의사 집단이 그거를 해라 하지 마라 왜 의사 허락을 받고 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이제 택시 수요 늘리는 무슨 타다 서비스 할 때도 택시 하시는 분들은 허락 안 맡았다고 혼나고 그런 경험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래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정책의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죠 정부가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의료계를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계를 대변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학자적인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주의적인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미국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의료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보면 심상래과 선생님들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설계자이자 참여자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앞으로 모셔서 우리나라 의료에 필요한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축에 대해서는 하필이면 이 의대 증원 문제가 뜨거울 때 여쭤봐서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못 여쭤본 것 같은데 시간 한 번 더 내주시면 아 네 이제 그 얘기는 빼놓고 의대 증원 문제는 빼놓고 다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보시죠 보통 시장 줄어드는 이야기는 다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민들도 불편하고 내가 병원 가겠다는데 왜 정부가 말려? 정부가 해준 게 뭐야? 하는 그런 여론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는 건데 불편하지만 건드릴 건 건드려야죠 어떤 영역이든 그게 의사가 불편해지든 환자가 불편해지든 또는 정부 재정이 불편해지든 건드릴 부분은 건드려야 하니까 수요 불편해지는 건 정 교수님이 맡아주십시오 당분간 저희가 마이크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이야기 해주신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 부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ידoh tá 거기 brain oni 중 box 있